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울버헴튼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울버헴튼은 영국 울버헴튼 소재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톤빌라와의 혼경기에서 황희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황희찬은 선발 출전하여 85분간 활약하며 리그 5호골을 터뜨리고 3경기 연속 골의 기록을 이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후반 40분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었습니다. 울버헴튼은 빌라와 전반전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0대0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후반 3분 공중볼 경합에서 상대 선수의 팔꿈치의 앞면을 가격당한 황희찬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간단한 치리를 받은 후 네트의 패스를 받아 리그 5호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격에 나선 빌라가 동전볼을 기록하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양팀 활발하게 공격을 펼쳤지만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희찬이 리그 5호골을 터뜨린 가운데 울버헴튼이 아스톤빌라와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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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